가스산업 분야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이 오늘 개최돼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총 43점의 정부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정기선 해양에너지안전관리본부장이 은탓산업훈장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수소선도국가와 수소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합리적인 안전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소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안전종합대책의 이행성과를 포함해 정부, 업계 등과 협력해 가스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